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한 가지 잊지 말라 저희들이 목수한데 당장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 동찬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할 일을 다하고 철도 첨예하게 죄계의 병원을 전해서 과연 알게 모르게 죄진 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남을 차별하고 저만한 눈으로 남을 어신적인 거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당회장이야 전 목사와 전 노사 또 직원들 우리 장노님 권사, 집사, 변수석까지 한 삶도 회개하는데 나고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회개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 맡깁니다. 좋은 밤, 은혜의 밤, 축복의 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온화올 때에 걸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